XPS 가을 대정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박하셨습니다 XPS 가을 대정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즐거우셨나요? 비록 크게 소리치면서 응원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과 아무도 모든 분들에게도 전해졌을 거라 믿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객 여러분을 모실 수 없었던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분명 모든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응원과 마음껏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될 때 오늘 가위대전의 슬로건처럼 두팔벌려 웰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게 될 2022년을 웰컴하면서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는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영화를 얻으세요 둘, 셋, 끝난다! 둘, 셋 둘, 셋